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박서연 여사님과 함께 앉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2월 4일날에 찍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봐. 입춘을 맞아서 민속놀이하고 어느 더이선 뭐라고 어느 더이선 뭐라고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북한 노동신문이 버젓이 캐지한 2월의 절기와 민속 이걸 가지고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노동신문에는 2월에는 24절기에 속하는 입춘과 우수가 있다. 제가 어제 전하게 이야기하고 내일 아침에는 뭐 꼭 먹는 날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북한 사람이지만 못 들어봤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왜 언제부터 물어봤는데 자리도 모른답니다. 북한은 어느 날에 뭘 먹고 어느 날 이런 게 없어요. 중국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조선족들이 들어왔잖아요. 기본. 대보름이요. 자기네는 명절날에 무슨 음식을 먹고 추석날에는 동그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면 동그란 게 뭔가 하면 동그란 떡이 있지 않는 거 하고 빵이든지 무식이든지 이런 걸 먹어야 될 거야. 중국은 기본 월빙 같은 거. 그걸 많이 선물로 들고 다니고. 너희는 국동연선에 있었으니 그것도 접한 거야. 북한은 대보름에 뭐 먹는지. 대보름이라는 어떤 민속 명절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무우국을 먹는다고 한 것도 우리가 주민들 자체내에서 거기 벌어지는 일이에요. 누가 무슨 이날에는 뭘 먹어야 된다. 이건 왜 먹어야 된다. 이런 걸 설명해줘서 그러는 게 중국사람들이 와서 야 오늘은 무우국 먹는 날이다. 대보름 날에는 무우국 먹는 날이다. 그 집에서 나와서 야 어저께 우리 사사랭자 이렇게 왔댔는데 이렇게 뭐 해먹는 게 맛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이게 무우국을 왜 먹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2월 살래. 그러니까 입춘 날에 무우국 먹는다는 거는 우리 민족이면 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북한 사람들은 입춘이든 우수든 대서하고 서서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추위가 다가오니까 무수와서 알아. 무슨 대서는 집에 가서 서서 죽었다노니 서서는 집에서. 대서가 서서 내 집에 갔다가 죽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그 다음 동그레죽을 먹는 날. 동지죽. 네. 그거는 알아요. 그 다음 다른 건 다 몰라요. 그러면 이게 노동신문이 소개한 데 위하면 우리 민은 오래전부터 봄철의 첫 절기인 입춘을 즐겁게 맞이했다. 뭘 먹고 맞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 입춘 날에는 집 안팎을 깨끗이 거두고. 봄을 맞이하는 자기들의 기쁨과 소원을 그래 남기기도 했으며. 운파, 산교자 등 범향치가 풍기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노동신문에 나온 거야? 노동신문에 나온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운파라 하면 뭐해? 너 운파가 뭔지 몰라. 나도 몰라서 찾아봤어. 운파라는 거 한 번 더. 겨우 내 운속에 있던 파 그게 운파래. 아 북한이 거기 무슨 뭐 무슨. 북한 주민들은 겨울철에 파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원래 저는 깜짝 놀란 게 파 가지고 어떻게 김치를 해 먹는가 이랬어요. 파김치란 말이 아예 없잖아. 네 그리고 우리 북한 엄마도 파 절임이 제일 맛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운파는 겨울 내 운속에서 사람 빛이 누른 파래. 난 본 적도 없어. 어찌다가 겨울에 설날에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와서 대파. 여기 대파 대파 하는 게 그걸 가지다 팔아요. 대파를 가지다 팔면 그것도 양념식으로 가서 싸 먹지. 그것 가지고 뭔가 음식을 많이 해 먹겠다고 싸지 않아요. 그걸 어디다 우미다 엿으면 파라는 것도 인차 썩지 않아요. 고춧가루, 파, 마늘은 정말 군것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 같은 건 우미다 엿는 법이 없어요. 썩어서 이 파 썩 냄새 얼마나 나쁜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생툭맞은 설이 북한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 나도 처음 들어보는 말을 좀 하거든요. 그다음에 난 또 그거는 이게 민속 명절이라 했으니까 대한민국도 그거는 알고 있지 않아요. 운파라는 건 먹고 있었는가 옛날에. 모르지 그럼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말씀하겠지. 댓글에 올려주시면 명순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둘이 모욕가식 갔다 왔는데 이게 뭐 이친에 먹는 거라면서 견과류를 팔주라고요. 모욕장 앞에서. 어제 우리 회사분들이 내가 보고 박 선생 박 선생 오늘 이렇게 까먹는 날이라고 하면서 땅콩을 몇 봉지를 갖다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까먹는 때 버름이 먹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운파, 산교자. 산교자는 뭐예요? 몰라. 찾아봐도 없어. 난 겨자라는 소리는 들어봐요. 응. 산교자. 겨자라는 거는 무슨 어디다가 처먹는다는 소리는 난 들어도 산교자. 이게 범향치를 풍긴데 극하고 운파하고 산교자가 어떻게 음식이 되니 음식이라고 딱 써놨어.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설명이 있거든. 난 입춘식이 농사에 해당한 풍석에서 특색 있는 것은. 뭐예요? 서와 관련된 의식이 많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방에 따라 나무로 만든 서를 마을로 끌고 다니기도 하고 나무로 만든 서를 어떻게 끌으라니. 그러니깐 밖에 날아갔어. 응. 나무서에 농쟁기를 며 밭에 나가는 신흥도 하면서 부림서를 이용하여 얼마간의 밭을 갈기도 했다. 나 그러니깐 거짓말인데 생거짓말. 난 5월에 범바까리를 할 때는 항소들인데 개 한 마리씩 잡아먹인다는 소리는 들어도. 아니 나무로 서울을 깎아 만들고 끌고 다닌다는 말을 북한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못 들어봤거든. 나도 그런 거 한 번도 하는 말도 못 봤거든요. 해본 적도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노동신문이 이렇게 생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입춘해 민속놀이래. 그것도 당에서 하라고 하면 그걸 깎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어떤 경우도 제가 탈북하는 날까지 농촌에도 나가보고 다 나가봤지만. 나는 못 봤어요. 나무로 서울을 깎아서 민속 명절을 추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1월 19일에 나온 노동신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수가 또 있대. 네 있어요. 우수는 양력 2월 19일이나 20일에 온대. 범비가 내리는 그 시기를 알린대. 이 절기에 들어가면 농민들이 골짜기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눈 속인 물들이지. 웅덩이를 파고 받아놨는데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그거 잡아두고 농사 차비에 들어간대. 이게 말이 되니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눈 속인 물들이 땅에서 눈이 녹으면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럼 땅 밑으로 어디만큼 파야 눈 속인가요? 나 이런 거 해본 일도 없어요. 그렇죠. 들은 적도 없어. 고산 지대를 제외한 전반적 지역의 온도가 용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며 눈 속이가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눈 속인 물을 웅덩이마다 파고 잡아두고 농사 차비를 서둘렀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런 민속 풍습 같은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려워 되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날에는 즉 우수날에는 윷놀이, 밧줄 당기기, 널뛰기, 연뛰기 등 다채로는 민속놀이도 진행했다. 윷놀이, 밧줄 당기기, 널뛰기, 연뛰기를 우수날이 한답니다. 이거는 한 날은 하나도 옛날에도 이런 일은 한 것 같죠. 지금 사는 전기가 매해 맞이한 입춘과 우수의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습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입춘날이면 풍속이 입춘대길이라는 한 문을 쭉 써서 집집마다 대문에다 걸어놓고 그다음에 농악대가 돌아다니면서 막 견과를 치고 그다음에 어고기의 씨앗을 솥에 볶다가 튀어나오는 곡식이 이번 해 풍면들 곡식이다. 이런 기원과 미신 같은 것도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이친 대길이 뭐야? 만수무강 써놓으라 그러지. 그렇죠. 저는 민속 명절이라면 운명설이라는 거 있기는... 운명설은 추석밖에 몰라. 추석은 매해마다 조성도 찾아가니까 민속 명절이라면 운명설이 훈이해야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즐겁기는 하지 않지 않아요. 이거 집단적으로 합니다. 집체적으로. 네. 개의 못 합니다. 2월 16일 행사, 4.15 행사 그거 무슨 명절이라면 그걸 명절이라 그러지. 외국인들한테 보여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민속 명절을 즐기는 행복한 인민들. 사진 찍어가라고 우리가 동원대에서 하거든. 이렇게 너무 아는 게 없어서 노동신문에 게재된 걸 발췌해가지고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서로 깎아서 끌고 다닌다고. 나무를 속 깎아서 끌고. 어느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몰라. 잡아먹을 수도 없어서. 대버름날 북한도 집불러리 하나요? 버름날 오곡밥에 버름나물 부럽같은 것도 먹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야 북한에서야말로 진짜. 그 뭐라고. 야담집에 나올 말이요. 과거. 뭐 버름날 오곡밥은 생각도 못하고. 오곡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러리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의 사료들은 다 있어. 집불러리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 보지못했으니까 그 집불러리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홍증식량. 술수도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또 잎살, 강냇살, 강자. 그런데 무슨 오곡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김정은은 먹겠죠. 이렇게 질문을 거기에 대해서 들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생활을 못해봤기 때문에 충분한 대답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했잖아요. 뭐 대보름이면 대보름 음식. 설날이면 설날 음식 이런 게죠. 우리는 그저 명절이 너무 많다 나니까. 또 3대 적석까지 명절, 특수명절에 들어갔으니까. 돼지고기 500g에 무슨 맨날 그게 그저 그게예요. 북한은 대보름이 명절이라든가 민성 명절이라든가 모릅니다. 대보름이라는 건 난 중국 명절인 줄 알았어요. 보름 명절이라는 게 운명설이라는 게 난 중국에서부터 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웃음네요. 하도 입이 썩어서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